경남 진주시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팔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3.1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한 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음란물에 합성당한 여학생들은 4명에서 7명인 걸로 알려졌으며 합성사진을 사고판 학생 2명은 교실에서 분리돼 따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.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필요하다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합성사진을 만들고 판 남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.